멤버들 때문에 고민? 저 있어요. 야식 먹어줄 멤버가 많이 없어요. 본인이 마르셔서 지금 고증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액수 힘들어요. 액수 좀 삼고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어요. 다이어트 안 먹어줘요. 그래서 먹어주는 게 자꾸 루다 밖에 없거든요. 루다는 또 항상 제가 먹기 전에 이미 먹고 있어요. 먹고 있거나 이미 먹었어요. 제일 먼저 가서 먹잖아요. 되게 부지런하게 밥을 챙겨 먹기 때문에 제가 배고플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.